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면세 혜택이 위헌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무신론단체의 소송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연방법원의 윌리안 버틀만 판사는 최근 미국 무신론자협회와 북부인디아나 무신론자협회 등 3개의 무신론단체들이 제기한 교회 성직자면세법 위헌 청구 소송에 대해 무신론단체들이 규제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버틀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국세청이 무신론단체들도 면세 종교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면세단체와 관련된 법과 규제들은 특정 교회나 종교단체를 선호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무신론자들을 비우호적으로 취급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신론단체들은 소장에서 미국 국세청이 단체나 교회 멤버들의 신앙을 토대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믿음을 선포하면 더 좋은 대우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와 비영리 세속단체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미국 국세청이 모든 비영리 단체들에게 균일한 면세 등록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